암컷 한테 어떻게 자기가 애정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있어 지금 23대 완고 야야! 하지마! 야! 하지마! 야! 하지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봤어 이렇게 낮에다가 다오미한테 홈취를 한 번 났으니까 이 사파리라는 세계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자, 스쿼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대형 피나타를 사냥하는 그런 협동심을 길러준기 위해서 사자, 스쿼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사자, 스쿼트 모두 감사해 주세요 아, 둘, 셋 하나, 셋 둘,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월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을 암컷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혈기 왕성한 시기이다 보니까 철부지처럼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점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파리의 어떤 세계를 알고 원칙을 알다 보면 스스로 터뜩하고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